왼쪽 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 왼쪽 부터 가는 경우는 없어 왼쪽 부터 왜 못가냐 다음에 어떻게 놓을 거야 어 여기를 하는 이유를 내가 말했지 저번에 설명을 했지 여기를 왜 일자로 놓냐 오른쪽 부터 쭉 옮기니까 이게 일자가 되면은 없으면서 아니면 이뻐지니까 여기는 일자가 아니잖아 여기로 옮겨놔야지 아 하는 이유가 있어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There you are There it is You know you might check so we will come here 여기 어떤 거? 조그만 거? 조그만 거 없던데? 조그만 거 그래서 다 썼어? 없어. 여기 없으면 어느 거 돼? 이거 큰 거 밖에 없지요. 그래? 조그만 거 시켰다는데? 그래 다 썼는데. 없지요. 그럼 언제 와? 짝과는 거 없지요. 짝과는 연기 시키셨어요? 짝과는 안 시켰대요. 안 시켰대요. 어느날 해. 어느날 할 게 없어. 어느날 할 게 없어. 어. 어느날 어떻게 다른 걸 해버려. 어느날 할 게 없어. 뭐 없지요? 뭐 없으면 있는 거 있지? 뭐 올렸어? 큰 걸로 싸죠. 큰 놈으로. 내줍쇼. 큰 거처럼. 큰 거는 많아요. 이게 다 큰 거에요. opponents 물결과 조금. 매일aat 달려와서 놀라가게 돼요. 매일やって. 몇 misunderstood. 계약에 though. 매일 día. exercise. 이거 구 territor. rod raising. 고추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싸다 어? 그거 삼성 아니요 그거는 하천 업체지 아 난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작업은 공장 안에서 삼성 SDI인가? 동칸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? 그 지역은 뭐였어? 그 새로 지었었었어요 어렸을 때 팔려다녔으니까 팔려다녔지? 왜 팔려다녔지? 나도 팔려다녔지 여부잡이게 새가 한참 부족한데 뭐 그를 갖다 줬다며 응? 새가 부족해